추석 추석 날인데 추석 날 관악산 장군봉 에서 오는 인천과 서울에 오늘 아 정말 날씨 맑아요 저기 보이는 데가 송도 신도시 같구요 요렇게 보이면 하얀 보인 데가 여기가 관악산의 장군봉 저기 멀리 보이는 저쪽에 요 산 어디갔어 요 저기 삼각형으로 보이는 데가 계양산 같으죠 부평계양산 쭉 돌아서 이쪽에 한강 김포 쪽을 돌아서 뺑 한바퀴 돌으니까 저기 불그스름한게 여의도 트럼프 타워 보시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서서히 도봉산 부악산을 지났고 도봉산 그 다음에 인수봉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앞에서 오면 돼 여기가 남산 뭐지 남산타워 또 요렇게 요리 돌리면 저 끝으로 천호동 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보면 저기 잠실 타워 보이시죠 잠실 무슨 무슨 타워 라더라 저거 희꺼물이야 겨우 아 오늘 추석날 관악산에서 본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오면 돼ções 이전에 따라서 여러분 식사해 주现 들어보겠습니다 오직